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의 작동원리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비전이 아니고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서도 한 사회의 엘리트들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비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특별하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광대한 스펙트럼에 협소한 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아주 의로 분야에서 의사들이 협소한 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마스 소웰 이야기입니다. 부정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유행의 지식을 대신해야 하는 일반적 우수성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제 해설을 좀 더 하면 지식은 광범위하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지식 중에서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일부 영역의 지식을 모든 현장 사람들이 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장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지식을 압도할 정도로 엘리트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프리드릭 폰 하이애크라는 20세기 걸출한 사회 철학자에 따르면 과학 지식에 관한 적절하게 선택된 전문가 집단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유행의 지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각각의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자기의 이익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자신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고요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아주 흩어져 있는 지식 가운데 일부만을 갖고 있고 그 일부를 잘 활용해서 생업의 현장에서 활용해서 생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는 자신의 생업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전문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토마스 웨일 글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지식은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 속에서의 시스템 조정은 소수의 전문화된 지식을 대신한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대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지식이 단편적이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활용하는 일종의 시스템 조정 방식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지 그런 모든 걸 묵살하고 특정 엘리트가 지시나 명령하는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장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식은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 속에서의 시스템 조정은 소수의 전문화된 지식을 대신한다. 저의 설명을 좀 더 하면 여기서 시스템 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장 경제와 같은 겁니다. 시장 시스템 같은 것이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조금 조금씩 나누고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거 대신에 그냥 특정 엘리트가 출시해 나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30대 초반에 제가 프리드릭 폰 하이엑 교수가 쓴 지식의 문제에 관한 논문에서 읽었던 대목 지식은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이런 사실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첫째는 모두가 각자의 생업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둘째는 어느 누구도 다른 분야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개입해야 될 만큼 충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세 번째는 모르는 분야에 계속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회를 가난으로 내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지식이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생업에 관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업을 벗어나고 나면 아주 초보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나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조차도 다른 분야의 생업에 있는 것에 관습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판하고 뛰어든 것이 사회주의고 그것을 오판하고 뛰어든 것이 공산주의고 그것을 오판하고 뛰어든 것이 정부 개입주의고 정부 간섭주의인 것.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이 정부 개입주의와 정부 간섭주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보다도 내가 더 우월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문정부가 들어와서 손을 대는 것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이 소위 지식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그것이 팩타 사실인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인 거죠. 그게 무식하면 망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야. 무식하면 그게 망고불매 질린 겁니다. 무식하면 망한다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현명한 소수가 시스템 조정을 계획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저의 해설입니다. 딱 답이 나오네요. 소수가 시스템 조정을 시장 시스템을 계획하거나 강요하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웰 박사님 말씀이 저의 해설을 좀 더 더하면 시스템 조정을 계획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비제약적 비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사회가 비제약적 비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조정은 자유방임주의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집단인 18세기 중동주의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던 것 가운데서 발전된 자연적 질서다. 시스템이란 것이 자연적 질서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 학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옹호자인 아담 스미스에게도 똑같은 유행의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자신의 자본을 사용해놓은 방식을 명령하려 하는 정치관은 가장 불필요한 배려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떠맞는 것이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이런 걸 잘 들어야 되는 건 문정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잘할 거를 본인들이 계속해서 개입하니까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아담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심의회나 의회에게도 안전하게 위임될 수 없는 어떤 건의를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고 주제 넘은 인간의 손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석고 주제 넘은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다시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을 믿는 사람들은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리 재능이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개인보다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과정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시 또 토마스 소웰의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제약적 비전 우파적 사람들과 무제약적 비전 좌파적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지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더 똑똑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좌파들은 계속 정부가 개입하는 쪽으로 가고 사회를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 자체를 모릅니까? 이 간단한 짓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인류사의 큰 예약을 초래하고 지금도 예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은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전문화된 행태의 가장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각각 적은 양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활용하거나 조정하는 사회 시스템에 이루어지냐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다. 여러분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면 지식이 넓게 아주 흩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양은 근로자든 사업가든 그 다음에 정치가든 관료든 간에 제한된다. 작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활용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의존하는 방식이 바로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른바 무제약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가 하니까 지식이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엘리터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지식의 활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그냥 실패가 예고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전문화된 행태의 가장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서 이루지느냐 이게 좌파의 길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 각각 적은 양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활용하나 조정하는 사회 시스템이 예서 이루지느냐 이것은 우파적 사람들입니다. 우파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관점을 착하게 이해하게 되면 가장 정부가 최소 개입이나 간섭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인센티브에서 경제주체들이 저마다의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사회는 기리기리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마스 오일 박사의 주장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하고 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